5천년 민족혼의 금지 세계무술과 은화의 만남 새롭게 펼쳐지는 세계무술의 역사 2013 총조 세계무술축제 세계무술의 메카 총조 백년 대개 새 총조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총조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이 깃든 문화관광자원 활력 넘치는 사계절 효양 리포트의 도시로 세계무술축제라는 글로벌 페스티벌의 중심지로 선색이 없는 곳입니다 총조시 백년 대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화합과 소통의 가교 이제 총조세계무술축제가 세계 속의 일등 도시 총조와 함께합니다 더욱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한 총조세계무술축제 그 중심엔 전통무위 부문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고유의 전통무위 택견이 있습니다 자연과 닮아있는 유려한 움직임은 곡선의 미학아 휘몰아치는 듯한 날렘은 호국무위의 기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통무위 택견 택견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총조세계무술축제는 이미 그 초기 목적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총조세계무술축제는 유네스코 국제무위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총조시를 성동감 넘치는 감동의 도시로 각인시키고 총조세계무술축제를 차별화된 매력적인 축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2013년 세계로 뻗어가는 1등 도시 총조와 함께 총조세계무술축제의 비상이 시작됩니다 브라질 카포에라 필리핀 아르니스 오즈베키스탄 장사나티 그리스 판크라치온 벌가리안 템포 세계 각국의 무술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축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유일의 총조세계무술축제입니다 오대양 역대주 벚꽃의 전통무위와 호나를 한 곳에서 만나는 색다른 감동과 세계 각국의 전통무술을 직접 배워보고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무술시험은 오직 총조세계무술축제에서만 가능합니다 관광객에게 성취감과 만족감,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총조세계무술축제의 프로그램은 다채로움 그 자체입니다 세계 각국 무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무위 연못 대회 관객과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무술 공연 국내외 수많은 단체들이 참가하는 세계무술 대회 등 전통무위와 심신단련의 가치 보급과 전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미난 게임과 무술 공략소, 무술복합회 등 전시, 체험, 놀이를 한 곳에 담아낸 무술체험 복합관을 비롯해 가볍게 즐기는 유쾌한 체험장, 지역향토음식과 세계음식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매일 찾아도 부족하지 않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합니다 이외에도 개막식과 개회식을 비롯한 각종 조카 콘서트와 무대와 음악이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공연, 다채로운 무대 이벤트, 무파별 겨루기 대회 등은 축제의 볼거리를 더욱 통성하게 해 줄 것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웃고 즐기는 열린 축제의 아이콘 복경과 세대를 뛰어넘는 열린 문화의 공간, 충주에서 감동과 환위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집니다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2013 충주세계무술축제 5000년 대한민국 기상을 세계로 전환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세계문화의 주류로 등장한 한류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세계무술공원에서 펼쳐지는 지구촌 최고의 무술축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국토의 중심 충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무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축제 매력과 열정이 넘치는 화려한 세계무술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